대리입대에 대해서 혹시나 했던 일이 실제로 나타났는데요. 온라인으로 접촉해서 대리입연 계획을 세운 A씨와 B씨 두 남성으로부터 사건이 시작을 합니다. 원래 입대했어야 할 B씨 대신에 A씨가 병사 월급의 절반을 받는 조건으로 군대를 대신 간 건데요. A씨는 지난 7월 B씨 신문증을 들고 강원도 홍천군의 4단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합니다. 이후 운전병 임무를 위해서 후반기 교육까지 받고 있었는데요. 두려움을 느꼈던 B씨가 뒤늦게 자수하면서 대리입대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고 의식주도 해결하기 위해서 월급의 절반을 받는 조건으로 대신 갔다는 겁니다. 병사 월급이 올해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2병 월급은 64만원, 1병은 80만원, 상병은 100만원, 병장은 125만원인데요. 석 달 정도 군복무를 했다고 하니까 100만원 정도 돈을 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군이 걸러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신분증을 들고 대신 입대했다는데 이걸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허술했고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A씨는 병무청 신체검사 때부터 대리를 시작했습니다. 군 입대 후에 혈액형 등의 신체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 대비해서 신체검사 때부터 대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병교육대에 입소할 때에도 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B씨의 신분증을 갖고 갔지만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신분확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수하기 전까지 몰랐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적국의 간첩도 입대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병무청은 1970년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몰랐던 건 아닐까? 이제야 처음 알았나라는 의심과 함께 자수하기 전까지 몰랐던 군 관계기관들의 해명이 신뢰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군대 가기 싫어서 어떻게든 빼려고 하는 방국에 거액을 받는 것도 월급을 다 받는 것도 아닌 반만 받고 군복부를 대신해 주겠다는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직업군인 시켜줘라. 이 정도면 애국이다. 간첩이 신분증 위조해서 입대해도 모르겠네. 이런 일이 이번뿐이었을까? 라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의견에 동의하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층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잘 안되기 때문인데요. 자식이 노후 준비가 되는 시기는 이미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집 한 채 사기도 힘듭니다. 정말 어렵게 집을 사놔도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집만 있다 뿐이지 빈곤층의 생활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이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뉴스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전쟁이 큰일이네. 난방비 많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걱정을 할 때 누군가는 이런 뉴스를 보고 에너지 분야가 돈이 되겠네. 난방 관련 기업이 수익이 많이 나겠네 하면서 이런 뉴스들을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삼아 추가 수입을 챙깁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육체적인 노동을 덜하면서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건물들에 건물주가 있고 고급 외제차들은 왜 이리 많은지 경제가 어렵다는데 명품 매장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동네 식당에서 음식값 천 원을 올리면 손님이 끊기는데 몇 십만 원씩 하는 고급 식당들은 장사가 더 잘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금융 투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 대표적인 투자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 투자가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선진국들은 부동산 투자보다도 금융 투자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빈곤 문제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년도 없고 종목 선정만 잘한다면 10만 원을 갖고도 한 끼 밥값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100만 원을 갖고도 하루 일당을 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험이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주식으로서의 가치는 남아있고 조금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언제라도 현금화가 편리한 안전한 투자입니다. 올해는 AI, 전력 부족에 관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저한테 뉴스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AI, 전력 그리고 전선에 관련된 저평가 수혜주로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는 딱 한 종목인 대원전선을 제가 추천해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 24일 수요일에 뉴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받고 그 다음 날인 4월 25일 목요일에 무료 이벤트 급등 종목입니다. 하면서 눌림목 부근에 있던 대원전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가격은 물론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추천 이유까지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실제로 80% 이상 수익은 물론 최고가까지 들고 계셨다면 14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미 전략 매도에서 수익을 챙겼고 AI 테마의 관심이 조금 사그러져 조정을 받아 가격이 낮아진 현지의 가격을 보더라도 지난번 안내드렸던 가격을 기준으로 여전히 수익 구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랜 기간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현재 저평가되어 바닥 구간에 자리하고 있어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을 안전한 종목만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뉴스를 잘만 보셔도 돈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유튜브 채널 활성화와 금융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100% 무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방법은 지난번과 똑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77-5498번으로 그냥 종목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뉴스로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서 적어도 2배 이상 상승할 딱 한 종목만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식을 하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어떤 뉴스 때문에 이 종목이 2배 정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 주시면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선물을 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있고 고마운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종목이 뭔지 나도 이번엔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97-5498번에 종목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때 이분에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 뉴스에 수요를 받아 급등 가능한 대장 종목 딱 한 종목만을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무료로 종목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단돈 만원이라도 수익을 직접 내셔서 아 뉴스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수익 내서 고맙다고 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시면 기분 좋은 그 마음 그대로 제 채널에 다시 한 번만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신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무료로 종목을 안내해 드리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